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영진전문대학교 월드엠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인데 가스비라든가 난방비가 주인께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호입니다. 현관을 보셨고요. 오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구성된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갖춰져 있고요.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실속 있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학생들이 생활하기 적당한 공간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월드엠 영어로 끝에 엠입니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